이근 빨간 규토리 64개 익은 빨간 규토리 64개 아휴 이럴줄 알았다 내가 이럴줄 알고 내놓어? 아니 규토리 내놓으라고 가져가기만 하고 안 주면 어떡해 캐스트 완료하면 그냥 가져가버린다니까 미친거 아니야 이거? 아니 캐스트 누가 쪘냐고 누군진 몰라도 저주한다 캐스트 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안아플지도? 아니 근데 보상이 기대되지 않은? 이러고 보상 개허접이면 나 진짜 운영자한테 따지러 간다 저기 규토리 농사 잘돼서 서리도 하라 했다고? 아 진짜? 혹시 빨간 규토리 좀 있나? 우와 우와 대박 남봉아 혹시 혹시 퀘스트 누가 짰어? 누가 짰어? 난 아닐꺼이 나 생활 생활의 시작 17 하는 중인데 16에서 분명 규토리 한 세트 먹어놓고 17 되니까 익은 규토리 한 세트라는데 이거 맞냐? 이러고 있네 개빡치네 이거 다 끝내면 좋은거 주는거 맞지? 당연하지 좋은거 준다 했다 남봉이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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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철베이스 64개와 버튼 64개 와 양호하다 이정도면 대가리 깨진건가 나? 좋았어 바로가네 다음 다음 흑여석 30 네? 그냥 캐러가자 널린게 널린게 흑여석인 뒤에 그치? 강제노여 아 퀘스트 누가 짰냐고 아 진짜 돌았나 진짜 근데 또 하고 있어 나는 근데 솔직히 이거 퀘스트 만들면서도 그 생각 하지 않았을까? 설마 이걸 다 깨겠어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우상 마블 한 개면 짠거냐고? 좀 짜다 친구같은거 주면 인정 지금 트레이너잖아 친구가 저거 말고 다른거 줬으면 좋겠다 10만원 줬다 집 블럭 32개요? 집? 집? 진짜 생활이네 포켓몬이랑 거리가 점점 멀어지네 이거 아까까진 그래도 규톨이였는데 이게 32개니까 288개? 44세트는 캐야된다는건데 잠깐만 우와 세상에 너무 멋있어 우와 여기 뼈가 안 털려있네 개꿀 나 여기 있었어 나 여기 있었어 짜란 와 감사합니다 어 뭐야 얘가 먹었나? 얘가 먹을 수가 있어? 8개 맞아? 아니 54개 줬는데 야 야 야 야 NPC가 먹을수도 있어? 진짜 먹은거 아니야? 아니 이건 진짜 개바지 야 내 밀네너 문의 넣어 넣어봐야겠다 5분 후 이동 kov Separate 보다 아 야 윗 또 나름 윗 야 다른 아이템 다니고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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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윗 윗 윗 윗 윗 얘따 먹어라 이놈아 아 캐라고? 원석을 캐를 야 김남봉 나와 야 남봉아 남봉아 김남봉아 야 이놈아 김남봉 어디갔냐? 정신 나갈 거 안해 5분 후 사양이가 나 불렀다에요 김남봉아 퀘스트가 다이아 원석은 아니지 않나 섬손 지원도 안해주면서 섬세한 숨길 인첸트 책 줄까에요? 그거 말하면 주는거였어? 아니 나한테 섬손 인첸트 책이 있는데 모르질 좀 해 나 철 많아주라 야 이거 퀘스트 끝에 뭐가 있냐 대체? 내용이 왜 이래? 뭐 이렇게 원피스 근데 보상보다는 최종 퀘스트까지 도달하는 데 있었던 고난과 역경 그리고 추억 동료들과의 기억 추억을 담아 니 배떼지 칼빵 한번만 착한 일에서 복 받았나봐 다 있다 다 있다 다음 퀘스트 받으러 가자 고작 5만원 주냐 이 미친놈아 어 뭐야 끝이야? 남봉아 남봉아 통화방 좀 들어와봐 응? 안녕? 잘 지냈어? 어 무슨 일이야 내가 방금 생활 퀘스트를 다 끝냈는데 왜 아무것도 없지? 보상이 5만원급? 아니야 그 어? 아니야 사양아 그거 너 칭호 같은 거 안 받았어? 안 들어왔는데? 어 칭호 있다던데 그 생활 전문가 칭호인가 그거 있다던데 없는데? 없는데? 어 슬래시 칭호 쳐보래 어 봐봐 아 있다나 추가 보상도 있을걸? 근데 5만원이 끝인데? 아이 근데 너 거기까지 생활 퀘스트 다 끝냈는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 나 존나 힘들었어 오늘 그치 이제 너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정도로 힘든 일은 많이 없을 거야 그것이 이제 보상이야 인생의 검사 야! 가차 좀 땡기냐고? 어 가차 좀 땡긴다 야 낭만의 4세대? 펄딕이? 펄딕이 만약에 성공하면은 양아지한테 자랑마렵긴 하네 어?! 다크라이 소원권!! 와!! прав 영천만 두개 뽑았다고? 뭐야! 뭐야 이거 백옥이다 팔기약옷을 떴네 이거 4세대 가차권 샀는데 다크라이랑 히드런 떴는데 좋은건가요? 개빡치대 하하하하 꼴바퀴 양손에 들고 있냐 오케이 잡았으 붉은 쇠사슬을 만들어서 신전에 사용 후 백옥을 신전에 사용한 다음에 쇠사슬 쓰면은 안... 하면 좋대 하면 출연한대 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좋대 몸볼 개수 괜찮냐고요? 마블로 잡을건데 뭔 상관? 아 맞다 그래서 헐기약 신전 위치 어디야? 오! 잠깐만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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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메가지나도 가능한 애였구나 어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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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운영자님이 계신거 같은데? 미쳐난 저를 위해서 고길해 오이~~ 하기 우와 Dot 재단지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장에다가 옥상에다가 우리 집 옥상 어때? 값어치 장난 아니야 여기 명소가 될 거야 빨간 새 사슬을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우와 대박 우와 미쳤다 간지 미쳤다 지렸다 응 킥볼 갈아 마스터 볼 역시 공간을 가르는 자 칠 칠 전설 콜렉터 묻혔다 지려버렸습니다 선생님 오지고 지리고 레디꼬입니다 와 벌기하다 와 벌기야 저는 포켓몬 마스터가 될 거예요 와 묻혔다 아니 근데 실화야? 전설 콜렉터 실화야? 아니 왜 이렇게 됐지? 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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